그러면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가 됐네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직 사퇴한 날 공교롭게 이준석 전 대표랑 만났잖아요. 그런데 여러 방송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준석 전 대표랑 만난 게 먼저고 사퇴 의사 발표가 그 다음이었는데 만날 당시에는 뭔가 결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아니었으니까 저를 만났겠죠. 그러면 그 얘기는 그냥 그때는 당 대표로서의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냥 저도 김기현 대표 만나면 저는 탈당 만류할 거라고 생각했고 만났더니 탈당 만류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상민 의원 만나러 가신다고 얘기해줬고 그 다음 저한테 말 안 해준 건 그 다음에 또 나경원 의원 만나는 건 얘기 안 해주셨고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이제 사실 12시에 뵙는 거였는데 한 10시쯤에 이상민 의원한테 약속을 잡은 것 같아요. 급작스럽게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 얘기 듣고는 뭐지? 약간 1년의 뭔가 이준석, 이상민, 나경원 만남이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였을까? 저도 요즘 언론 보고 약간 좀 이상하다는 생각하는데 만났을 때는 전혀 이상한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결단은 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나 탈당을 염두했던 어떤 움직임으로 사후적으로는 좀 생각이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날 되게 특이했던 건 제가 김기현 대표 당대표, 원내대표 할 때부터 무수히 많이 만나가지고 상의하고 있던 사이지만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이고 보안 지키는 것 같은 거 저희끼리 굉장히 잘 지키고 하는 편인데 제가 그날 회동 장소에서 걸어 나갈 때쯤 먼저 가겠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했더니만 대표 우리 오늘 만난 건 이거 밖에 얘기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군요. 그래서 연합뉴스 쪽에 기자가 연락 왔길래 만난 건 맞다라고 하긴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 성격상 이걸 왜 공개하고 싶었을지는 조금은 짐작하지만 확실하지 않지만 뭔가 계산이 있었다? 평소와는 달랐다. 세 분은요? 세 분은 어떻게 좀 짐작하고 계세요? 뭘 만난 거예요? 아니면 사퇴한 거?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의도가 있었다면 어떤 의도였을까? 이수석 대표 만난 거예요? 동병상련. 서로 하소연하고 당 걱정하고 나라 걱정한 것이 아니냐 거기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분석하는 것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당대표직을 바로 그 다음날 사퇴할 거라고 본인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국민의힘 제이모 의원을 통해서 용산의 뜻이 전해졌다. 다음날 9시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끌어내리겠다. 그런 메시지를 김기현 대표가 받고 갑작스럽게 SNS상에서 본인의 거취 문제를 얘기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용산의 뜻이 이렇게 강하구나. 상당히 좀 당황해. 한결의 보도에 따르면 그 뜻은 그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면 찾아뵙고 좀 여러 가지 말씀 드리고 그런 다음에 거취 포명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본인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워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당 대표로 끌어내릴 수 있는 강제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을 때 그럼 뭐가 협상력이냐 아니면 약점이 있나? 예를 들면 국세청과 검찰을 동원하면 생겨날 수 있는 무슨 일이 있나? 윤리위도 동원 가능해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게 아니면 도대체 뭐 가지고 지금 굳이 사퇴를 해야 되냐 당대표가 마지막인 건데 당과 용산과 당의 관계가 비정상적이라 하더라도 그럼 지지율 낮은 건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은 높은데 당 지지율만 아직 모르겠는데 지금 당 지지율은 민주당이랑 비슷한데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오히려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당대표를 물러나게 한다? 상당히 비정상적이니까 개인적인 무슨 문제가 있나라는 의문이 약간 들 수밖에 없죠. 자기네들이 만든 당대표니까 자기네들이 그만둬 그러면 그만둘 줄 알았겠죠. 제가 딱 김기현 대표한테 솔직히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 가지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좀 시간을 갖고 움직이셔야지 바로 움직이면 사람들이 김기현 혹시 검체비 내신이라는 것 때문에 쫄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 적어도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적어도 대통령이 15일에 돌아오신다고 하니 어느 정도 기다렸다 독대를 하시고 그리고 연착륙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김기현 대표의 반응은 제가 공개할 게 아니지만 제 입장에 봤을 때도 제가 만약에 밖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론할지 본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렇게 할 거거든요. 검찰 캐비닛이 어쩌고 저쩌고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돌긴 돌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일처리를 왜 이렇게 하시나 하는 게 사실 하루 이틀 큰 차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의청에서 비대위원장 논의까지 쭉 일사처리하는 거 보면서 뭔가 미션을 굉장히 이상하게 사람들 준 것 같아요. 나 해외 갔다 올 때까지 뭘 어떻게 해 이런 거 아닌가. 사실 정치 일정이라는 거는 중간에 무수한 가변적 요소가 있고 명분 쌓아가면서 가야 되는 건데 그냥 필요한 날짜들만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뭐 해. 왜 안 해. 그러니까 차라리 도어 스태핑을 대통령께서 하시던 시절이면 이해가 가요. 외국에 있을 때 좀 다 정리를 해라. 그런데 어차피 국민들 안 만난 지 오래됐잖아요. 기자들 안 만난 지 오래됐고 그럼 무슨 상관이죠. 저는 그조차도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뭔가 휴지가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김지섭 위원장. 저는 궁금한 게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이거는 이 대표 공개해도 되겠어 라고 해서 공개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이준석 대표랑 김기현 대표가 만난다는 언론 기사가 이미 난바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이게 왜 김기현 대표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지도부가 이준석은 무조건 신당을 창당한다. 더 이상의 협상 여지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끝낸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이준석이 만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김기현의 입지가 좁은 것이냐. 이준석의 입지가 좁은 것이냐. 누구 하나가 손을 내밀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사후적으로 보니까 김기현 대표의 입지가 훨씬 약간 궁박한 처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쭉 과정들을 나중에 사후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보건대 확실히 김기현 대표가 막판에는 되게 공지 몰렸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나경원 대표라든지 이상민 의원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사람이 약간 어려운 상황일수록 본인이 잘하는 거 원투를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당내에서 둘이 인정을 받는 거는 이런 같이 화합하고 포섭하고 이런 거를 원래 잘했고 이준석 대표가 계실 때 원내대표로서도 그런 역할을 잘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어떤 퍼포먼스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조금 더 당대표직을 유지하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지금 사후적인 해석이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왜 김기현 당대표를 그만두게 하려고 했을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네덜란드 순방 가기 전부터 그만둬라라는 입장 일설에는 당대표직 그만두지 말고 불출만 선언을 해라. 그런 얘기도 있고 둘 다 그만둬라라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정확한 건. 그런데 11일 날 월요일 날 네덜란드 방문하시면서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왜 그만두지 않느냐. 빨리 정리해라. 그러한 얘기를 했다라는 또 얘기도 들려요. 그런 거 보면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장 소장님이 이야기하신 것들이 한겨레에서 나온 보도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출국 전에 김기현 대표에게 대표직 유지하면서 울산에 출마하는 것을 재고해봐라라고 윤 대통령이 했고 그걸 거절하자 격노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도 재차 같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보신 분 계신가요? 경로를 했다가 어디까지 팩트인 거예요? 저는 경로는 어차피 수준의 차이니까. 그런데 불쾌하게 생각했던 지점은 어쨌든 장재원 의원이 먼저 던지면서부터 김기현 대표 입지가 좁아졌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장재원 의원이 본인을 사실 몰아내는 과정 속에서 합의된 어떤 움직임을 보인 게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자기는 자기가 물러난다 하더라도 모양새 좋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전격적으로 출국과 함께 그렇게 되면서 나는 이 시나리오가 완전 배제된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김기현 대표한테 들은 건 맞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표현의 자유가 없군요. 어떻게 풀어서 설명했는지 모르겠는 게 김기현 대표는 큰 틀에서는 본인과 대통령의 신뢰관계가 유지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를 만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생각이었지. 그런데 그것에 상징적인 몇 가지 지점들이 있었어요. 저도 듣기에 따라서는 사실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핵심이에요. 김기현 대표가 사실 이건 누구에게 들은 게 아니라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너무 많은 빚을 졌어요. 우리가 외견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사람 4명 쳐내면서 김기현 대표를 당대표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쳐내는 과정에서 엄청난 줄 세우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박성민 의원 대통령의 소위 친구라고 하는 박성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초선 의원을 쫙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연판장 팀입니다. 때로는 나경원 의원을 때리는 연판장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박성민 의원과 여러 사람들의 주도하에 김기현 대표를 옹호하는 연판장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다는 초선의 집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보통 그러면 전당대회 때 전의대 역할을 한 것과 그리고 전판장 사퇴 때마다 등장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였냐면 최소 너 경선을 시켜줄게라는 거죠. 맞아요. 그 얘기 많이 하죠. 그럼 너 경선을 시켜줄게 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나 아니면 검사 중에서 영남 지역에 나가겠다는 사람. 이것도 공교로워요. 다른 데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영남으로 몰아서 다 공천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남이라는 것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려오면 첫 번째 질문. 자네 벼슬은 몇 푼까지 해봤는가 이거예요. 행정관이면 옛날 기준으로 빨간 옷인지 파란 옷인지도 불명확한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저 행정관이요. 그러면 뭐 안 돼. 여기는 차관이나 아니면 뭐 당상관은 해야 오는 것이야. 빨간 옷 입은 애들만 오는 곳이야. 이 정도가 영남 분위기예요. 판서나 아니면 이런 애들이 오는 곳이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선 가면 처음 분위기부터 안 잡힙니다. 그냥 이 상태로 현역 의원과 붙여버리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의 경선을 보장한다는 말은 공선을 보장한다는 것과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죠. 여기는 제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2, 30명 정도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경선에 나가요. 그런데 본선 가기 전에 2, 30명이 경선에 탈락해버리면 그건 레임덕도 아니고 웃긴 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나랑 같이 일한 사람들이 총선 나가려고 당에 돌아갔는데 쫙 낙천됐어. 그러면 이거는 언론이 딱 쓰기 좋은 비웃는 주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판세를 분석해보면 실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김기현 대표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 융통성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당무감사를 좀 세게 해가지고 그 전 단계에서의 컷오프 비율을 높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도 어느 정도 공조를 맞춰준 거고 계속 당무감사 결과 발표해주고 이렇게 해서 경선은 최대한 보장하되 당무감사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균형점을 찾으려고 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김기현 체제만으로 김기현 대표 그대로 두더라도 선대위원장 다른 식으로 둔다든가 그대로 두고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지점도 찾을 수 있었고 조금 더 스무스하게 내려오는 과정도 갖출 수 있었는데 이렇게 당에서 꽂고 누가 파워가 있는가를 명징하게 드러내는 방식이 너무 러프해서 저는 그러니까 결론이 같더라도 가는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로드맵 없이 그냥 내려 꽂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용산이나 국민의힘 전체 차원에서 보면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문제는 뭐냐면 5마리 토끼 정도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 당에 있는 대부분의 의원들에게 좀 불쾌한 심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맨날 검사들이랑 놀다가 국회의원 보면 지방위원 출신도 있고 사실 자수성가형으로 본인과는 좀 괴가 다른 사람이나 살아온 분도 있고 이런데 이분들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걸 제가 봤어요 몇 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 대구에 12명이 국회의원이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한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이 한 7명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한 2명 정도는 당부감사로 부족하게 걸려내고 한 2명 정도는 혹시 내가 봤을 때 어떤 공기업에 적절한 인사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 배치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걸 달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다 맨입에 해야 되는 거예요. 7명 다 집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너 가야 돼. 그런데 김기현 대표한테 그러니까 엄청난 미션이죠. 내가 전당대회에서 다 줄 세워서 당선된 사람인데 내 손으로 7명을 집에 보내야 된다? 이거는 김기현 대표가 그다음에 어떤 영달을 누릴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당내에서는 아무도 김기현 대표 안 따르죠. 그러면 앞으로 그다음 단계 정치할 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대통령께서 너무 이거를 무슨 검찰국장이 검사 인사 내듯이 생각하고 있다. 공천을.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는데 한결의 보도가 맞다면 대통령도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 모든 걸 다 그립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대표직은 유지해. 그런데 울산 출마는 좀 재고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직이야 원래 무의미한 대표 아니었어요. 대통령의 말과 뜻과 판단을 거슬만한 그러한 본인의 독자적인 리더십과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대표 만들어놓고 또한 울산을 비워놓으면 또 많은 다른 중진 의원들 또 치고 싶어하는 사람들 명분이 되잖아요. 당대표도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당신들도 결단해. 이런 명분을 좀 삼고 싶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련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면 대통령께서 내가 원하는 사람 공천을 주기 위해서 그냥 좀 정리하고 싶어한 부분이 많았다. 그럼 김기현 대표는 지금 상황만 보면 정말 말 안 들은 거네요. 안 들었다. 당황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마는 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라도 불사할 거냐. 그렇죠.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인 거죠. 저는 그런데 이거 조심했으면 좋겠는데 대통령께서 사실 영남이 무조건 공천 물갈이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 버리셔야 되는 게 MB 때 똑같은 거.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진짜 강성할 때였어요. 18대 총선은 보수가 다해서 200석하는 때였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능승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방무소속연대와 친방연대가 나와서 영남이 반이 뒤집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요. 대통령께서 김기현 대표를 몰아붙였던 이유는 뭐냐면 영남 중진에 대한 증오가 극에 달해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싫어하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싫어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를 왜 싫어하지 이런 건데 문제는 여기서요. 지금 그럼 영남 중진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1차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의 갈등 속에서 인요한이라는 약간 이질적인 분자 막아냈다 이거예요. 괜히 갑자기 와가지고 막 센소리하면서 자기들 몰아냈다 이거예요. 2번째. 지금 비대위원장이 누구고 이런 거 영남 중진도 관심 없어요. 제가 모 중진을 예로 들자면요. 모 영남 다선 중진은요. 지난주부터 지역구에 8000명한테 전화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어떤 상황에 나오는 거예요. 무소속 대기모드입니다. 무소속 출마 불쌍. 지금 당에서 무슨 비대위원장하고 관심 없어요. 언놈이 오든지 간에. 그냥 공천이에요. 공천. 그냥 어차피 다 잘라도 나는 지금 8000명 2만 명 3만 명 전화하면서 그냥 지역구에 무소속 모드 준비하겠다. 버스 또 뭐 90 몇 대 이렇게 다 될 동안에서. 솔직히 버스는 효율적인 전략은 아니에요. 지역을 내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나왔을 때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얘기는 광고 듣고 와서 하도록 하죠. 그 얘기는 광고 듣고 와서 하도록 하죠.